이런 옷 참 좋아해, 그런 옷은. 어? 그치? 그리고 이런 옷이 되게 잘 어울려. 그치? 이런 옷. 야, 뭐야. 왜요? 어우. 야. 나도 만만치지는 않은데. 이거 형 빨래도 되는데. 형 이거 살아있네. 뭐야. 뭐가 뭐야. 나는 이런 데는 별로야. 뭐가 별로야. 왜 난 별로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약간 호리호리해 보이는 거지. 유재가 그런 얘기 했었나? 뭐라고? 대단하세요, 막. 이런 데가 막. 아니, 그 정도 아닌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아태살이 달고 온 거예요? 이거 술 달고 왔어요, 술. 무대 위창이에요, 뭐예요? 술 달고 와가지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재석이 형. 네. 수년간 단련해 왔거든요. 네. 저쪽 아래를 위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절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되게 탈의하시는 거를. 엄청 싫어요. 네. 뒷모습이라도. 네. 놀래지 마시라고 그래요. 이게 젖꼭지가 좀 밑에 내려와 있다고. 야, 그런데 이게 젖꼭지 말라고. 이게 요나. 빨리 버티시래요. 빨리 버티시래요. 나 진짜 좀 줄어봐야지. 오, 뒷태. 뒤에 점이 있다, 저거. 띵뽕. 네, 저렇게. 뭐 시키셨어요? 아냐, 아냐, 아냐. 안 찍으면 그래. 나는 치킨이 젖꼭지가. 세척이야. 힘주셔야 해요. 어, 우와. 너무 좋으시다. 우와. 이게 아니고. 너는 되게 좋으신데.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이니까 막 뭐 짓궂게도 했었지만. 재석아. 원래 드러버는 두 개 푸는 거야. 풀어야 돼. 그래야지 드러비 돼. 뭐야. 뭐가 멋있었어? 어떤 게. 그냥 얼굴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왜? 몸도 멋있어. 아니, 뭐 이런 거 안 좋았니? 이렇게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마를 줄 알았는데요. 근육이 있어. 요새 운동이 있어. 운동 좀 하거든. 가면 그렇게 가슴 운동만 한대. 글쎄지. 오태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수트 입었을 때 되게. 조용히. 조용히. 지금 조용히 하고. 이거 입으셨네? 너무 멋져요. 와. 아닙니다. 슈트핏이 진짜. 괜찮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 슈트핏 좋은 거.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에? 자, 김진영 씨가. 윤우 님. 슈트 좀 그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요? 더 이상 머질 심장이 없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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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냈지 마 이거요. 뛰어냈다. 끝났이지. 그만. 그만 입으라고. 저 이상 멈추는 심장이 없게 저나. 그런 걸 왜. 근데 내가 잡아줄 복근이 아니에요. 알죠? 아 형. 아니죠. 멀떡 그 정도는 아니야. 안 하는데 초반에 좀 하더라고. 어. 근데 재석이 형 벗은 몸은. 이소룡 이소룡 이소룡이지 뭘 또 이소룡이야 아 진짜 섹시해요 근데 재석 오빠는 진짜 뭐가 좋으냐면요 몸이 비율이 오빠 좋은 거고 비율이 기가 막혀 그래 고맙다 더 뻗으시고 아 여기 형 이거 역시 힘이 와 잠깐만 돌이야 아니에요 화감이야 선택을 한다면 1번 제시 얼굴의 유재석 몸 2번 유재석 얼굴의 제시 몸 하나 둘 셋 1번 오 맞았어 맞았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몸매 대박이야 몸매 좋아요 오빠 몸매 이 오빠 그냥 가슴 수술 조금만 하면 돼 가슴 수술 조금만 하면 돼 와 여기 4명 너무 좋은데요 오 칼군무 같아 칼군무 형님 가셔야 돼요 형님 가셔야 돼요 형님 엄청 잘하신다 형 진짜 운동하시니까 이게 야 출발 유재석 씨랑 샤워 같이 해봤는데 깜짝이야 아이돌 몸이 너무 좋아 몸이 너무 좋더라고 야잇 됐어 됐어 150 150 짱이다 150 우와 펌핑이 우와 그래 이게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형이랑 헬스장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재석이 형 의외로 되게 남자인 거 아세요? 진짜요? 재석이 형이 약간 헬스장에서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거울이 있어요 뒤에 오용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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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오빠 있어요 뭐가? 네? 볼 게 있어요? 품집한 근육? 아아 형이 되는 아유 뭐 저 용화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아셨죠? 그 느낌? 어어? 근육 있어요 네? 진짜로? 멋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하면 돼요 아 제 근육이 제일 많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1 2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모질고 독한 사람이에요 아..맞아.. 내가 970하면 이기는 거에요 탁 그 다음에 고개 가슴 피시고 재석 오빠 뒷모습만 봐서는 거의 없는 거 같아 혹시 목격담 좀 있습니까? 정말 제가 재석이 오빠 보고 사이클 안 타려다가 탄 적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하고 나면 사람이 기진맥진이 되잖아요 씻고 집에 가겠다 오늘은 진짜 유산소는 못하겠다 이러고 가다가 재석이 오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멋있어요 손님의 인기 비결은? 지석미 뿜어져서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라고 나의 페이스냐 아니면 나의 바디냐 하나 둘 셋 페이스 미쳤어 진짜 이게 오빠 이거 아니죠 어떡해 아니 이거 진짜 이씨 미쳤어 미쳤어 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와 이거 역시 스테이머를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 2천원에 살게요 이 정도면 재석씨 찌찌를 보호해주세요 보호합니다 아 네 오빠 근육 다 있으세요? 아 크롭트 아 크롭트 아 크롭트 아 크롭트 자 여러분들은 혈관이 진짜 좋네 야 난 왜 없냐 역시 흰색이지 어 형님 자 자 자 어? 어? 엉덩이 역시 오빠의 진짜 엉덩이 작다 야 엉덩이 작다 야 엉덩이 작다 내 엉덩이 보지 마 아니 작은데 강인해 하하하하 그걸 했기 때문에 28 딱 맞네 28이 맞아 야 너 허리 28이야? 어 오빠 잘 어울리시는데요 핏이? 딱 수빈씨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배격이네요 아니 너 오빠 너무 잘 어울린다 평소에 너랑 이렇게 입고 다녀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입잖아 제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 교복 바지가 괜찮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와우 와우 관리 잘하시네요 네 74.5 74.5 저세호 야 이거 운동 안 하면은 이거 쪽으로 놔야 돼요 이거 전환근 딱 이거 봐봐 이거 딱 어 섹시하다 어? 섹시유 섹시유 꼬리 떨어져 꼬리 떨어져 이런 거 미친다고 지금 그만 꼬리 떨어진다 야 이거 이야 이거 전환근 근데 손 아까 보자는데 너무 떨잖아요 손님은 최근 들어서 저렇게 손을 떨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하아 너 이거 근데 핏줄이 되게 섹시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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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되게 드럽지 하하하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형 야 야 야 어 형 야 야 야 이 형 살아있네 야 살아있네 아 형 아 나야 아 살아있네 아 나 오라고 아니 잠깐만 비슷한데? 아 네 거만 줘 오우 가슴이 좋네 니 가슴 말하거니 아니 비친아 안다 비친아 수료하다 수료해 누군들 열심히 하시죠 어 뭘 하하하